지금 멤버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진짜 다들 왜 이렇게 꼬물꼬물 대는 거야? 나 참아 좀 빠릇빠릇 좀 하지 정말 이거 굉장히 빛이 센 일이에요 지금 목토가 엄청 추운데 추운데 음식이에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걸 봐주세요 두 분 맛있겠다 아직 피스를 붙이기 전이에요 너무 귀엽죠? 제가 실제 머리 길이가 이만하답니다 갈게요 오늘 열대화를 안 해요 좀 해야 되는데 아 머리가 또 아파 머리 붙이면 아무도 모를 거야 진짜 제 머리끄댕이를 누군가 잡아 당기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게 NC피스거든요 뺄까? 뺄까? 두 시간만 참아볼게요 두 시간만 참아볼게요 이게 예쁘잖아 아니 좀 느슨하게 다시 붙거든요 아니요 느슨하면 좀 더 돌아둔다 두 시간만 우리 팬들이 있다면 이 아픈도 생각나지 않을 거야 근데 이거 막 쳐도 안 풀리죠 힐이 길들 이렇게 쳐야 돼 이렇게 쳐야 돼 절대로 안 풀려요 이게 떨어져 나가면 아주 그냥 큰일 나는 거야 이만큼 남는 거야 이게 이게 만약에 춤추다가 떨어졌다 뚝 그럼 이만큼 남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했대 소영이의 변형쇼 머리가 톡 하고 떨어지면 바닥에 쓸쓸히 떨어져 있는 뺄피스와 이만큼 남아있 네 머리가 초라해지는 거지 해외 이여 2일 2일 3일 5일 5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